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B 투자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부분은 아주 확실하죠. 매수 타이밍은 확실합니다. 진영호 회장이 정말 원망스럽다. 이런 부분이 난무할 때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들 때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게시판이 내렸는데 보면 아주 그냥 최고조에 이를 겁니다.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가가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죠. 정말로 많이 하락해 내려왔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정도 수준까지 투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럴 때 매집하면 됩니다. 무조건이죠. 이거는. 투자 불폐입니다. 투자 불폐. H&B 투자는 그냥 불폐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을 찌르고 정말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진행이 될 때 이럴 때는 매수를 해놓고 그 대신에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또 들어왔다가 그냥 털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더 내려갔든 말든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내가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강홀딩이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죠. 그런 구절이죠. 홀딩홀딩 강홀딩이라는 그런 지금 최강의 이런 주문까지 제가 지어냈죠. 지금은 그야말로 홀딩홀딩 강홀딩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진영업에서는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기업이죠. 어차피 성공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확실하게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다.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고 하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HLB 글로벌 바이오 기업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다 잘 만들어 가고 있죠. 리버세라닙의 모든 이익은 HLB로 들어오게 되고 흑자전환한 회사가 되었고 그리고 M&A도 아주 성공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약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 리버세라닙의 간암부분 선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간암, 선남원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글로벌 임상이 끝이 났죠. 선남 위상. 간암은 삼성이 끝이 났죠. 삼성이 끝이 난 상황이고 FDA 승인신청이 이제 승인신청 앞두고 있죠. 위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암은 피드백을 받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청이 안 됐었죠. 안 됐었지만 지금 선남하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준비 마치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그냥 신청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4조 매출에 3조 영업이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믿으면 되죠. 이 부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 위치를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있다. 선고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 게시판 보면은 아주 원망의 글이 난리가 나고 있죠. 아주 정말로 원망스러움이 어쩌나 이렇게 뭐 후회하나 어쩌나 이렇게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매수하면 되죠. HB는. 그럴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구간은 완벽한 매수이죠. 더 내려주면은 정말로 땡큐입니다. 땡큐. 여기서 더 내려준다. 정말로 땡큐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줘. 조금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면 되죠. 달려가면 됩니다. 부동산 뭐 규제도 푼다 뭐 그러던데 은행으로 달려가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큰 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바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증 물량이 나오는 부분 이틀 정도 이제 좀 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이 기회가 이제 계속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잡는 이 투자자들은 그냥 행운하라고 보시면 되죠. 행운하. 행운하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런 큰 성공을 손에 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내려준다 그러면 이거는 그 양알로 기회죠. 은행으로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한참 위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성공이죠. 어차피 결과는 성공입니다. HLB만한 지금 이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HLB만큼 아주 큰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아주 기업의 가치가 급변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급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기는 어렵죠. HLB가 그런 기업입니다. HLB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려줬다. 이거는 정말 기회 중의 기회죠. 정말로 이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도를 한다, 원망을 한다. 이런 감정이 들어간 말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HLB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주가를 보지 말고 지금 리보사란입의 NDA 승인 신청이 두 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게 팩트죠. 이 팩트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무조건 하늘에 운을 맡기고 배팅을 할 만한 상황이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고민을 할 때가 아니죠. 여기서 더 내려온다 그러면 계속 매수기에요. 계속 계속해서. 더 내려봐. 더 내려봐. 한번 더 내려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기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2023년도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들이 갈 곳이 없죠.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HLB는 정말로 큰 기업가치 변화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년도 이제 선남, 가남, 엔딩 승신청에 그리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유증을 한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필리아고 진행을 한다. 이런 소식들. 그리고 확종, 리보세라닙과 병영을 하는 소식들. 그리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이런 정말로 주가가 많이 내려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야말로 강력한 매수계일 뿐이다. 매수계라고 하니까 자꾸 외국인들이 계속 다 사투르고 있죠.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기술. 주가를 내리면서 이렇게까지 매집을 아주 잘하고 있죠.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죠. 미래 HLV 주가 흐름입니다. 가다가 언제 이렇게 탁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타이밍이 보시면 맞죠. 이게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위치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각도가 조금 기울고 있고 이 각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HLV는 한번 치솟아 오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각도가 거의 뭐 80도 이상 수준으로 아주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게 HLV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공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들도 자신 있게 들어오는 겁니다. JP하고 신한, JP하고 CS, 신한. 얘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차피 나중에는 이 메이저 세력들이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나사선물 0.6% 올라서고 있고 지금 독일은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증시가 이제 내릴 만큼 내리면 올라갑니다. 내릴 만큼 내리면 올라간다. HLV도 마찬가지로 HLV는 특히나 공식입니다. 내릴 만큼 내리면 무조건 올라가죠. 이 각도, 선을 보시면 되죠.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기회가 한 번 온 거죠. 이렇게 기회가 또 왔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정말 또 왔다. 자, 이 기회가 다시 또 올 수 있을까? 정말로 의문이죠. 정말로 의문이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는 정말로 쉽지 않을 거다. 두고 보시면 알겠죠. 앞으로 이 기회가 한 달 동안 줄지, 두 달 동안 줄지, 석 달 동안 줄지, 아니면은 일주 정도만 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다시 오기는 정말로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조급하기만 생각 안 하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눌러준다 그러면 계속 매집을 해서 숫자를 계속 많이 늘리면 됩니다. 숫자를 최대한도로 늘려놓으면 되죠. 최대한도로. 최대한도로 늘려놓으면 이런 엄청난 수익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수익. HLV에서 손해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